자 시작! 시작합니다. 이번의 게임은 판타지 써머란 게임이고요. 3.5짜리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이고요. 게임 내용은 들어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약간 특이하더라고요. 스크린샷으로만 봤어요. 보시면은... 보고 약간 놀랐습니다. 자... 뭐죠? 자 이렇게 나오죠. 되게 구리구리하게 나오는데 어... 아유... 이거 들어가 봐야 알 것 같네요. 저도. 댓글만 보고 이런 게 존재하는 게 가능해? 하고 놀라서 들어왔거든요. 3월 28일에 나온 게임이에요. 진짜 그러지 궁금하다. 검개구리 할래요. 이름 안 정합니다. 이거 뭘까? 좀 궁금해. 이거 구르드 아닙니까, 구르드? 구르드 귀엽네. 야, 캐릭터 보이시나요? 사실 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일단은 보자. 이게 댓글인데, 단다이에 신고를 넣었는데 막 써있는 거 있어요. 뭔 소리지? 하고 보니까 아... 예를 들면은 종합게임 같은 거죠. 다양한 캐릭터들을 게임에 집어넣었는데... 근데 이게 저작권을 가져와서 만든 건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만든 거 수도 있잖아요? 아닌 거 같습니다. 솔직히 보면은 느낌이. 색깔도 약간 미묘하게 다르고. 그름도 너무 괴롭힌다. 초능력을 개방해 당신이 영웅을 초빙하세요. 모집하세요. 뭐 넣어볼까? 파리츠. 돌아가기. 뭐 넣어볼까? 되게 잘 못 들었는데? 근데 중국도 아니고 이런 게 가능해? 이런 게 존재하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끼냐고 보고? 클라시아 아비가일. 소노금도 나오네요. 아, 좀... 소노금 같은 거. 이걸 내가 스크리션을 보고 받은 가장 큰 이유가 오지터가 있더라고요. 드래곤볼에. 오, 저게 왜 있지 싶어서 봤는데. 완승. 어디 돌아가는 거야? 나 헤리도 구경 좀 할래. 구경 좀 할래, 구경 좀 시켜줘. 수리를 좀 그만 보내. 이거 안 하면은 무조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하겠습니다. 아, 이건 알지. 세쇼마루잖아. 조로조로. 이름이 실전 도전자네요. 이거. 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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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감 있게 잘 만들었는데... 기묘한데... 완전 없어질까? 사실 이런 거 안 없어져요, 잘. 왜냐면 다운에서 사라지면은... 오래 운영 되더라고요. 중국 게임도 그러더라고요. 세이버도 있네, 세이버도. 이거 반짝반짝거리네요. 반짝반짝거리네요. 아, 나 얘 알 거 같아. 어, 내 얘 뭐 알 거 같아. 그거잖아, 그거. 그거. 흑집사, 흑집사. 야, 나 별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치. 이름이 조로아네, 조로아. 아... 어... 범인 스킬 사용하려고 한다. 스턴을 해서 차단을 해라. 얼굴이... 아, 잠깐만. 나 주소를 좀 끝내봐. 무릎 지키. 주소를만 중창 나오냐. 심지어 다 비슷한 내용이야. 난 피가 필요해, 흑흑.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는데. 내가 많이 아는 줄 알았는데. 아니면은 여기서 만든 게 어떤가? 게임에서? 봐도 모르겠어요. 캐릭터다. canal his. 제 zweep. 콕. 한 팀으로. 다시. 소풍. 고맙게. 설마. 먼저. 소풍. 주문해. 다른게 깨끗을. 잠시만.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뭐가 붙어있나 했더니 지금 가슴이었어? 무슨 가슴 배꼽까지 내려왔냐? 아 이거 그거잖아요 그거 그거 블러..블러..블러드 앤 소울? 거기서 나오는 슈트 아닙니까? VIP 선물 수령 자아 아 디트리얼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진심으로 일단 후응 좀 하고 가자 나루토 있어 나루토 나루토 민자 있는데 민자? 아 내가 누르면은 기술 쓰는구나 두 명 싸우는 게 아니라 좀 눌러서 빨리빨리 봐야겠네 더 잡을 생각은 없고요 트리얼 끝나면은 임무 임무 일괄 수령 메인 바로가기 화면을 검은색으로 만들어버렸어 트리얼 하라고 다른 걸 다 다른 걸 다 키라가 뭐야? 데스노트 인가? 아닌 거 같은데? 아 좋아좋아요 임무 수령 가능 아이씨 아이씨 그치 그치 이제 끝났지 주소리로 끝났지 개조 개조 이런 건 레벨업하고 좀 하나씩 풀어가지고 개조 가기 잡고 명우 명우 아 기존에 있는 게임 형식이랑 다 비슷하네요 시련 믿음식한 조수를 출전시키세요 눌러주면은 도전 할 수가 있다 다시 눌러야 돼? 아 이렇게 3 새로운 임무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래가 끝나지가 않냐 신비 S급 영웅을 획득하세요 어느 거 하면 되나 나 구경 언제 하냐 캐릭터 오늘 안 할 수 있나 벌써 꽤 오래 킨 거 같은데 여자아이를 찾지 못해서 반드시 배우를 찾아야 돼 내 얼굴이 올라가니까 킥선이 올라 그러면 다 죽여서 담가 버리니까 내가 볼 수가 없어 정의 던전 개방 설마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니죠 튜토리얼인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 아니죠 흑마법 마녀 자동으로 쓰게 쓰는데 자동으로 쓰는데 노래가 옛날 개댐푸드 노래 같지 않나요? 여기 노래가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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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정의 던전 정의 던전 발표제 발표제 이건가요? 바람의 검신? 바람의 검신 검신이 옛날 거 아닌가? 소탄권 끝났어 스킨 목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정령 정령 아니야 몸에 딸려오는 거 같고 순위표 한정강림 보자 어느 만화 캐릭터가 제일 센지 오면 너무 젖어 걸린 노래 아니야 접수상점 나루토 나루토 있다 나루토 있어 중위 마법사 동료와의 인연을 지키기 위해 흔히 없이 노력하고 동료의 우정을 매우 중요시한다 나선수리검 이연... 이천 연탄 아수라의 힘 신선 모드 별게 다 있네요 드래곤볼 없었어 드래곤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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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르겠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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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컬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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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너곤밖에 없어? 여기는 세조바로도 있잖아 근데 유아셰가 없네 세조바로 있는데 루피도 있네 얘는 얼굴을 뭔가 뽑아낸게 다른데 느낌이 이즈 리얼하냐 이즈 리얼 아 많아 어 블리치도 있네 블리치도 사스케도 있고 되게 애기처럼 생겼다 어 이게 다네요 잘 봤습니다 이런 게임이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많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모으는 재미가 있겠네요 자 그럼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